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등록부터 말소까지 함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세무사입니다. 우리가 2015년 12월 29일 전명개정 이후에 매년 일부 개정이 되어왔는데요. 민간임대주택 명칭과 그리고 임대의무기간 이게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시간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소주제로 1. 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명칭 그리고 임대주택 명칭과 구분기준 그리고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관련법은 2015년 12월 29일 기점으로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정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의 축소 그리고 임대주택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의무 임대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단기 민간임대주택 그리고 8년 이상인 경우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2015년 12월 28일 이전 종전법에 따라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5년 이상 또는 중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 명칭과 구분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과 취득유형 그리고 공공지원여부에 따라서 그 명칭이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취득유형은 건설에서 임대하는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에 있어서는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단기 민간임대주택 그리고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 등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 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등록 조건은 1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매매, 분양 그리고 건설 등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할 예정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건물이 또 구분되는데요. 등록 가능한 건물은 건축법상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가구주택은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해야 가능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즉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지고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반대로 고시원이나 펜션, 민박, 그 외 숙박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반대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역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으로 1강 민간임대주택 구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